우리 넘분들 안녕하십니까 간악한 적재비넘들을 채우신 우리의 영감한 청찰병들의 장한 모습을 모두 보았지요 하지만 우리 앞에는 더 위험한 몬수가 나타났답니다 그럼 그 후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몇 놈의 꽃동산 종찰병들 때문에 이 꼴이 됐다지 예, 정말 만만치 않은 놈들입니다 그런 놈들과 맞서서는 안 돼 헉, 꽃가지 놈들이야 그저 단숨에 니다, 꽃동산은 니 범송이와 같다 모든 무기들이 땅속에 있거든 그래서 난 각송이 없는 애숭이, 애숭이들을 녹여 땅속을 자라는 놈을 하나 잡아오자는 거다 이게 바로 나의 무리가미 작전이다 Ner along,ONGONI, 901 세계 최재신 야, 좀 사랑 같이 DANIELA! 충당 제품을 물리 떠나 흘러간 초크의 나라 꿈결에도 꿈결에도 안기고 싶었니 그리운 거야 꿈결에도 꿈결에도 안기고 싶었니 그리운 거야 흉! 어? 저희가? 흉! 밤새가! 어이! 야! 나야 나! 응? 야! 왜 보고만 있니? 네 형이야 형! 금새가 그 수용! 빨리! 어이! 야! 밤새워 밤새워 난 막 5시 봤어요 글쎄 정말 몰라보게 컸구나 참 넌 지금 무슨 일을 아니? 난 두더지 박사의 저수로 일하고 있어요 저수? 예 이야 사실 난 종찰병이 돼서 적제비 대장놈을 내 손으로 잡아 없애자고 했는데 그럼 대장놈을 그냥 남겨두고 왔을걸 예? 아이고 배고프다 며칠째 굶었더니 이거야 어디 이야 혹시 물망초 통후 대장만 먹을 게 없겠나? 이야 이거 먹을 거 좀 없습니까? 자 이거 줄 테니 조금만 좀 주십시오 야 너 이게 어디서 났어? 아 죽은 대장방에서 슬쩍 했죠? 그래? 이게 뭐야? 조소송 숭냥이들이 조소동산을 치는구나 대단해 우리도 꽃동산 놈들 저렇게 침묵해 버려야 야야 빨리빨리 고조리 불사르고 몽땅 죽여라 야 이 자극에 족자비 대장 맞지? 예 이렇게 왕별같이 척 달았음죠 야야 대장이 무슨 귀신이랑은 짓가루가 됐을텐데 그거야 모르지요 아 철갑상어 기지에서도 관석에서 나왔는데 가만 가만 하아 그렇지 꽃동산 화목축전에 가짜 대장으로 갔던 대장의 동생이 아 그럼 숭냥이부대에 퇴사로 갈래 맞닭맞아 야야 야야 나 살았어 살았어 야 너희들은 살아남은 놈들을 몽땅 모이게 하라 예? 형님 우리한테 계속 좀 있수다 좋아 야 우린 숭냥이한테 붙어서라도 꽃동산 놈들을 꼭 복수해야 돼 이 형님들은 어디 보자 아이고 이건 딱 떠나니까 타러야 야 앗 땀물어 야 형님 형님 이제라도 저런 신호를 날립시다 예 야 이 꽃동산과 가까운 곳이야 아픈에도 고래밥이 되게 보자는 낫지요 형님 비켜 지수씨 지수정이서 형님 형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신호 신호를 버리라 아 아 아 아 아 6호 해구에서 전환 신호입니다 음 아니 적재부대 괴석점이 함대 퍼풍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제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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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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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준빈 Come 아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 고통판 고통판 고래가 나타나 조난당한 적재비부대 괴석장을 통채로 삼켰다 통채로 삼켰다 고래가 적재비부대 괴석장을 삼켰다 이건 분명 청소동산을 타고 앉은 승양이놈들의 작가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재비 폐장병 놈들이 승양이놈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인데 그럼 이제부터 청소동산과 가까운 여기 6호 해구에 대한 경비를 강화해야겠어 괜찮아 그만하면 청찰병이 될 수 있겠는데 이젠 적재비 놈들도 다 망했는데 청찰병이 돼서 뭐래요 어쨌든 난 형님들보다 더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일을 좀 해보자는 거에요 어때요? 그런데 내 형이 찬성할까? 그래서 형님한테 말하는 거지요 뭐 그래 알겠어 졸더라미 형이 제일이야 자 빨리 와 자 가자 예 두루지 박사 선생님들 함께 있었으면 선생님은 바빠서 오지 못해요 감세가 아 맛있다 자 이것들 아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선생님은 내일 여러 동산을 연결하는 불뚫기 공사를 덮게 토끼 동산으로 떠나는데 나도 함께 가거든요 그래 아주 중요한 일로 가는구나 얘 매사에 주의해라 걱정 마세요 토끼 동산이 갔다 오는데 무슨 일이 있겠다고 뭐? 야 너처럼 놀다간 나쁜놈들에게 걸려들 수 있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나쁜놈들에게? 치 적재빈 놈들을 채우시고 돌아온 정찰병 형님들 열렬히 축하합니다 받으세요 오름포기질을 까부시고 희생된 그 거슴도치의 동생이요 예 정찰병 은더치 은더치요 형님 장하다 장해 우리 밤새기도 너처럼 정찰병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니 밤새긴 나보다 훈련을 다 잘했는데 이젠 싸워볼 놈들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두두지 박사에 처수가 됐어요 뭐라고? 카카 토끼 동산에서 벌리고 있는 도로공사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자 이제 여기 상동산만 관통하면 여러 동산들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완공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나의 조수가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여러 동산의 굴뚝기 명수들이 장가하는 굴뚝기 경기를 하되고 합니다 각각 철컥 폭파이 부를까요? 무슨 소릴 앞으로 다 우리 꽃이 될 텐데 그 말씀입니다 각각 얼가미 작전에 참가할 특공대가 준비됐으니 음 좋아 한다는 굴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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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형님 어떻게 하든 꼭 1등을 해야되요 아 꼭이요 오늘 경기에는 오늘 경기에는 땅불파기 명수들이 검은 두더지 오소리 선수와 잿빛깡충이 그리고 정성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사가 1등을 한 청소선수들이구만요 한세가 우리 형님을 박사선생님한테 좀 소개해줄 수 없니 예 소개요 응 난 배우고 싶어서 이야 딱하다 박사선생님한테는 아무나 소개하는 게 아닌데 아이고 한세가 좀 도와주렴 응 사실 형님은 승냥이놈들한테 매를 맞아 말은 좀 도듬지만 야 얼마나 배우고 싶어하는지 몰라 불쌍한 우리 형님을 좀 도와주렴 어 하긴 무슨 겁을 탄 선수인데 좋아요 내가 도와주겠어요 백들아 형님 빨리요 어 야 여기가 족제비놈들이 계속 정리 없어진 유코의 그로구나 참 조금 있으면 밤새기가 꽃잎홀을 타고 지나가겠구나 응 참 보니 보니 밤새기 희망이 대단하던데 대단하긴 붕 떴는데 난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을 넣을 수 없어 그렇다고 너무 우빡 지르지 말고 잘 타일러 줘 여기 승꽃니퍼와 전화 연계가 됐습니다 선생님 예 아 그렇게 배우고 싶어한다지 예 저 꼭 좀 밤새기가 소개했는데 내 도와줘야지 예 형님한테 스쳐 나가왔어 그래 형님이에요 밤새가 지금 승냥이놈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주의해라 다 알아요 치 형님은 괜히 걱정하면서 올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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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물개 삼어 작전이 들어간다 작전이 들어간다 작전이 들어간다 이젠 적재비놈들을 다 잡아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할 게 못되네 지금 승냥이놈들이 청소동산을 타고 앉아 날치고 있단다 알겠습니다 참 청소동산이 승냥이놈들에게 먹히었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글쎄 그 악기같은 승냥이놈들은 우리 열두 인재를 다 죽이고 뭐라고 이 꼴에도 그 남들이 뭉텅 그래서 우린 꺾어떵산에 가서 살자고 하는데 액 받아줄런지 받아줄 거예요 그랬으면야 얼마나 좋겠니 야 저거 보라요 저거 집짐하는 거래가 춤을 추는 게 굉장해요 빨리요 빨리 응? 거래가? 정말 굉장하구나 정말 굉장하구나 정말 굉장하구나 예 이야 야 청소리를 내면 안 돼 깜짝 못 알아? 응? 어? 선생님 저롬? 우린 두도지 박사를 데려가야겠다 순순히 나서라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들까? 두도지 박사와 그의 연구자님만 가지고 저 형이 물러가겠다 두도지 박사가 누구야? 어? 저기 있구나 야 끌어내 예 가만 저놈들이 형님 죽자고 그래요 야 이거 놔라 이게 무슨 짓이오? 자 이건 또 어떤 놈이야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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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문구를 가지고 피합시다 열쇠 밤새기 안 되니 네 밤새가 열쇠 아 박 열쇠 자요 야이 야이 야 아 자 선생님 빨리 어 다 됐다 야 요 애승이놈아 어디다 들고 감히 나한테 맞을까 어? 대장이 맞는다 아니 카카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잘했다 저놈이 아주 좋아 이놈들아 아 아 점잖으신 박사선생이 언제 주먹 쓰는 법을 다 배우셨다 아이쿠 속았구나 아 네 놈이 그런 놈인 줄 몰랐구나 아하하하하하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어? 알았으면야 두더기 박사도 또 비정한 이 문건들도 우리 산에 들어오게 도와줬겠니? 야 날 똑똑히 보라 내가 바로 물망초 네 형놈과 맞서 싸우던 물망초다 하하 그리고 난 경비대장이라도 얘기파리야 네 놈들이 네 놈들이 너처럼 놀다간 나쁜 놈들한테 걸려줄 수 있어 걸려줄 수 있어 아 아 야 놈아 아무도 내가 네 놈이 꼬리를 잘라 버릴차다 내 꼬리는 네 형놈이 끊어놨다 응? 울망초 그 똥샷 놈들이 온다 빨리 탈출하라 야 빨리 빨리 아 악덕한 웨스 놈들이 아직도 살아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으니 내가 정말 어리석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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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쿠 누적구나 야 빨리 누적구 아 아 아 기계 보자가인가 도대체님이 야 이 이 야 이 이 악기같이 손들아 가만히 있자 어 경 어 흐흐흐 아 물망쳐가? 아니, 저놈이? 자, 힛! 이럴소! 야, 특별 보좌관 물러서라! 그러면 우리 네 동생 놈을 놔두고 순순히 물러가겠다! 어디서고 쓰장 말아! 좋아! 그럼 요 놈을 여고! 형, 뭐래요! 내가 걱정 말고 빨리 쏘놔요! 이따울어, 요 놈아! 형, 쏘놔요! 빨리요! 빨리! 안되댔다, 연막탄 발사! 본생 놈! 요 놈이? 밤새가 위험하다! 우리의 올가비 작전은 성공이다! 전나라와! 이게 뭐야! 눈을 떠라! 밤새기가 무사하니 됐어! 네가 무슨 일을 저지르니? 무슨 일을 저지른단 말이야! 동생 때문에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놈들은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애들을 녹여 꽃동산을 먹어보자고 하고 있어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지 섣불리 던진 놈들의 올가미는 제놈들의 순통을 조이는 꽃동산의 올가미로 될 것이요 cel고리도 자세히 녹음 한글자막 by 한효정